마시다 마셔 나는 마셔요 나는 주스를 마셔요 하다 해 나는 해요 나는 공부를 해요 나는 일을 해요 가다 가 나는 가요 학생도 가요 에 가다 나는 학교에 가요 나는 한국에 가요 나는 회사에 가요 나는 영화관에 가요 타고 가다 나는 자전거 타고 가요 나는 자전거 타고 가요 나는 버스 타고 가요 나는 지하철 타고 가요 하러 가다 나는 학원에 배우러 가요 나는 산책하러 가요 나는 장보러 가요 나는 일하러 가요 나는 것 나 나는 학원에 가요 나는 나라 맛있는소 자리에 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